다음입니다. 선결 문제네요. 선결 문제란 선결,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구속요건적 효력,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효력이라고 했죠. 이런 행정행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이런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공정력 내지는 구속요건적 효력이 그런 민사재판의 선결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됐을 때 과연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민사소송과 선결 문제입니다. 조문은 11조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무효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무효면 무효, 행정행위가 무효면 공정력, 구속요건적 효력도 없기 때문이죠. 다음, 위법성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위법성 확인은요. 이 위법은 주의하십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위법 여부는, 행정행위는요. 위법이 있고 적법이 있죠. 위법 내에서도 위법성 정도와 관련해서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취소 사유는요. 이때 이 취소 사유는 위법하지만 아직은 유동적으로 유효한 겁니다. 따라서 이 개념을 기억해야 돼요. 행정행위는 위법하지만 아직은 벗 유효한 거. 위법하지만 유효한 거. 이게 바로 취소 사유거든요. 이때 행정행위가 취소 사유일 때 위법하지만 유효할 수 있는 이유. 이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이 공정력 내지는 구속요건적 효력이 됩니다. 따라서 위법 여부와 유효 여부는 구분이 되는 개념이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위법성 확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위법하지만 유효하다. 유효하지만 유법하다. 이런 판단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유효하지만 유법하다. 왜냐하면 공정력이라는 것은 유효성에 관한 구속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파트예요. 기본강의에서 좀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위법성 확인은 학살미 판례. 판례 따르면 할 수 있다. 효력부인. 효력부인은 민사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효력이 공정력이죠. 공정력을 부인할 수 있는 법원은 한고수정의 수소법원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 즉 부정설이죠. 마지막 다시 한번 검토해 봅니다. 무효하기는 할 수 있다. 왜? 무효면? 효력 자체가 없으니까 공정력, 구속력권적 효력도 없는 거죠. 위법성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어요? 유효성 통용력이지 적법성 추정까지는 미치지 않습니다. 효력부인 이것만 보단다. 왜냐하면 효력부인이 바로 공정력 부인인데 이건 한고수정의 수소법원만 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파트였습니다. 급한 거, 급한 거, 급한 거가 봐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해 주십시요. fruit, tablo, 급한 거, 급한 거요. 그럼 오늘, 특히, 급한 거, 급한 거, 급한 거, 급한 건가요. 감사합니다.